서울 재건축 재개발 시장, 이른바 오세훈 효과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규제 완화를 공언했고,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는 등 들뜬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이제는 오히려 오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섰죠. 이 와중에 정부는 도심 공공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경쟁 쪽으로 공급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입니다. 오세훈 효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위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실제 현장 나가보시면 단지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곳들이 상당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부분 자체가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호가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간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3, 4개월 사이에 12억이라는 어떤 상승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아파트가 고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상승폭이 눈여겨볼 만한 정도로 큰 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게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재건축과 관련된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대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재건축과 관련된 호재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호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정부가 상당히 규제 중심으로 묶어놓고 있던 상황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선거 직전까지도 사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상태를 유지해왔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여당 쪽에서도 사실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약 사항으로서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 주도, 현재 정부가 공공주도에 따라하면 대칭되는 민간 주도의 방식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압구정 등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합 설립과 맞물려 있는 직전 단계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데 시장에 많은 매수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강남 지역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지금 4월 첫 주에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시세를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관망세 속의 매도자도 사실은 매물을 회수하거나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호가를 올린 쪽의 어떤 양상들로 이어지고 있고요. 매수 쪽에서는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시장에 있어서 정말 오시장이 이야기하는 규제 완화가 정부가 어느 정도의 발걸음을 맞추면서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추후 좀 살펴보는 그런 서로 암중 모색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졌죠. 집값이 다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자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송파라든지 강남지역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죠. 취임하자마자 규제 완화를 얘기했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얘기하니까 이건 뭐지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게 맞기는 한데 뭔가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느낌도 갖게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발 물러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속도 조절을 조금 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긍정적인 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오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사실은 공공주도 방식 부분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규제 완화라는 것을 갖다가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하게 환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덜 썩이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 시장은 당초의 경우에 스피드 공급을 하겠다.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오 시장이 현재의 보궐선거로 인한 임기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의 언급 속에는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강보합의를 하더라도 안정세를 보이는 시장을 서울 시내의 부동산 시장을 덜 썩거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세간에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통해서 시장에 있어서의 투기적 세력의 유입이라든지 또는 가격 부분에 과다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억누를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게 되면 실교주 요건으로 해서 2년간 거의 거래가 할 수가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보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선택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정부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치라든지 잠실, 그다음에 몇 대 청담 등등 해서 몇 군데 지금 시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정부 시장이 좀 덜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지정돼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고 지금 오 시장도 그렇지만 서울 지역 내, 수도권 지역 내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 의지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오 시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스피드 주택 공급, 여기에 대한 방책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지금 오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민간 공급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사업 방식으로서는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로 부분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수의 몇 개의 가구들이 모여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가 그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청소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사업의 부분에 원활하게 갈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 내의 효과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려낸 데 비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2, 3년이면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의 그런 선거 공략 캠페인으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규모의 한 5가구, 6가구가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5가구가 모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면 정부가 그 부분들을 적절한 사업 테마라고 선정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더 영어로 모아.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은 용적률을 부여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스피드 공급에도 좀 부합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가로정비 사업은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다 보니까 주변 시장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아마도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있는 시장의 과민반응으로 인해서 가격이 들썩이거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갖다가 피하면서도 어느 정도 공급이라는 그런 요소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가로정비 사업은 현 정부에서도 사실 지금 많이 추진해왔던 것인데 그 부분들이 시장의 공급을 부족한 공급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나중에 정부가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또 수유동 저충주거지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이런 지역들을 2차 도심 공공복합개발사 후보지로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여쭤볼 게 후보지 지역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기로는 대부분 역세권 기능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생활 여건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 낙후되어 있다. 그다음에 그동안의 개발 부분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뒤처지거나 사실은 노후화가 굉장히 가소가 됨으로써 그 지역이 우리가 속친 슬럼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공에서 도심의 복합개발단지 후보지로서 사실 선정하게 되면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전반적인 정부의 공급 어떤 정책의 기조에도 또 부합되는 곳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미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 1차 지정에 이어서 2차 지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과연 있을지가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해당되는 지역 자체가 과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도심 복합개발의 적절한 대상이냐 현장 확인이 되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 3구역인가요? 그쪽의 경우에는 이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새로운 신축 주택들이나 빌라들이 많이 완성이 돼 있고 도로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조차 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됐지라는 의구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아마 그게 구청에서 추천한 지역들인지 아니면 정부가 충분히 현장 확인을 했는지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 대상지로서 적절했냐에 대한 다소 조금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13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후보지의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10%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게 앞서 우리 정광용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보도를 했지만 현장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공공 사업지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최근에 또 LH나 SH에 대한 투기 의혹 때문에 인식도 좋지 않은 데다가 일방적으로 지정해버렸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적률도 훨씬 더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 혹은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의 용적률을 보다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정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급기야는 수익성을 민간 개발하는 것보다 한 30% 정도 이상 더 보장을 해주겠다는 사실은 사업 수익에 대한 장담까지 사실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도인데요. 문제는 실제 지금 정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진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로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자체 사업이 사실은 어쨌든 간에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후보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기심을 갖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민간 개발에 대한 오 시장이 내놓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쪽의 선택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드릴게요. 예정에 없던 질문이긴 한데 요즘 워낙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무위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가격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식가격.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 그리고 공식가격 너무 급하게 올랐다. 협의해서 동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논란이 많이 됐었고 갑론들박이 치열한 부분이어서 영권님 견해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시가격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은 그동안의 주택가격의 상승에 비해서 이번에 공시가격의 인상폭은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동일한 기관, 즉 한국부동산원회에서 주택가격의 작년에 상승폭을 3% 정도 남짓하다고 전국적인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20%에 가까운 상승폭, 전국 같은 경우는 15%, 서울은 지금 거의 20%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하나하나 부분에 대한 상당히 국민들의 고가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데 대한 충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한 가운데 신뢰를 상당히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 정도의 예신청을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7만 건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오 시장이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곧 지자체로 넘기느냐 하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돼야 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한국부동산은 즉, 국토부와 지자체가 사실은 서로 간에도 역할 분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시각의 산정 제도로 더 개선되는 쪽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